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시장 2016년 부동산 투자 기회 운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제2디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제2디 부자연구소 7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제2디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동영상 밑에 링크가 달려있으니까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실적 발표 앞두고 주가 국채 달러 떨어지고 유가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36% S&P500은 0.02% 다우존스 지수는 0.16% 하락하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파울 의장의 발언 분석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이고요. 1%대 이하의 하락입니다. 게다가 빅스 지수는 18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 빅스가 15 이하가 되면 완전한 안정세인데 지금도 꽤나 안정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이 0%대 상승과 하락이 이어지면서 빅스가 20 이하라면 꾸준한 상승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파울 사이버 테러발 금융위기 경고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파울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2%를 상당 기간 넘지 않는 한 기준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내 금리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파울 의장의 말을 들어보면 일단 물가 상승률이 2% 이상 상당 기간 넘지 않는 한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것 이렇게 인터뷰마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10월 금리 인상 위기를 다시는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 파울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 한다면서 이때 나스닥이 한 30% 이상 빠지면서 아주 작살이 났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안을 했죠. 그러다가 연준은 2015년 12월 16일 FMC 회의 이후 0.25%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2018년 9월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주식시장이 30% 폭락하면서 위기를 맞았죠. 파울 의장은 이후 국회 청문회에 끌려 나와서 오카시오 코르테지가 물가가 오르지 않는데도 금리를 올린 거 아니냐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 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때 잘못이 뭐냐 그때가 이제 한 2015년 12월 16일 금리 인상이 이제 전격적으로 일어났을 때 실업률이 5%에 근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하고 그 다음에 고용률하고 이 두 가지를 컨트롤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4%대까지 가면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얘네들이 5%에 근접했을 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때는 파울이 아니었죠. 연준 의장이 제닛 앨런 현재 재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했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잘못인 걸로 드러났죠. 이 얘기는 실업률이 5%보다 낮은 4%대 가면 완전 고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이렇게 대응한 이유는 고용이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일이 벌어질 것에 대비를 한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막상 금리는 오르지 않고요. 주가만 때려 잡은 곳이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에 대해서는 6%대에서 크게 전망치를 낮췄으며 4, 5%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파울 의장은 얘기를 했고요. 연준은 지난달 17일 FOMC 정례 회의 후 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6.5% 상향하고 실업률 전망치를 5.0%에서 4.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 어떻게 보면 4%대까지도 실업률을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금리 같은 경우는 3%대를 조금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평균 물가 목표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절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얘네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금 실업률이 아니고 실업률은 4% 아니라 3%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잡기 위해서인데 그 정도까지 고용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를 보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물가가 실제로 올라가느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올해 안에는 잠깐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코로나 3월에 발생을 하고 작년 2분기가 경기가 완전히 개판이 되었으니까 그때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엄청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가가. 그러나 1년 평균으로 치면 2%가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금리를 절대 안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재 연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2%를 상당 기간 넘지 않는 한 기준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내년에 파월이 연임을 해야 되는데 주가 망쳐놓으면 연임할 수가 없으니까 올해는 제로금리하고 양적 안하를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파월 의장의 말을 본다면 파월 의장은 글로벌 경기 위기 때와 같이 금융사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대규모 구제금융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매우 매우로 두 번 했죠. 코로나 위기하고 2008년도 금융위기 등에서 양적 완화 제로금리를 웬만한 위기에서는 제로금리로 웬만한 위기를 연준이 막아준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50% 이상 폭락할 일은 앞으로도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는 다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리스크도 변하고 있다 하면서 사이버 위기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가상화폐 거래가 늘어나면서 거래소 해킹 위험도 커지고 금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이 CBDC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 발행을 앞두고 사이버 테러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월이 얘기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상화폐 해킹이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통화입니다. 둘 다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상화폐는 미국의 달러화를 위협할 수 있으니 위협할 수 있는 통화이니까 너희들 해킹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고요. 디지털 통화는 미국이 연준이 연구는 하고 있지만 적극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미국의 달러 전산망에서 빠져나오고 위아나의 국제 통화 위상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위아나를 적극 추진하고 있죠. 실제로 중국이 핵으로 인해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의 석유를 사오기 위해서는 위아나 돈가방을 들고 석유와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돈가방을 많이 들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디지털 위아나가 안정이 되면 돈가방 들고 이란 같은 곳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파월이 디지털 통화 사이버 테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오히려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 디지털 통화 위아나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결론은 올해는 연준이 유동성으로 주식을 밀어 올려주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올해까지는 기준금리 안 올린다고 했으니까 풀어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서브이시입니다. 2026년 부동산 투자 기회 운하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IMF 한국 나라비 증가 속도 세계 1위다라는 우울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나라비 증가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이다 전망했고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대응으로 급격히 낼린 빚을 올해 이후 줄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반면 각종 현금성 의무 지출을 늘린 한국은 빚을 계속 내야 하는 처지이다. 지난해 민간 부분의 빚을 합친 국가 전 부분 부채는 5천조 원을 넘어 1인당 1억 원의 빚을 감댕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마디로 선진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빚을 늘리긴 했지만 일회성이란 얘기고요. 한국은 구조적이다 이런 얘기죠. 꾸준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꾸준히 한국의 총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부 부채 급증에서 예상되는 한국이 지금 IMF 자료인데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GDP 대비 부채 증가 폭이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16.5%로 영국은 5.9% 미국은 1.7%고 일본은 오히려 마이너스죠. 독일도 13.2% 마이너스 캐나다도 18.2% 마이너스입니다. 12일 국제통화기금 재정 모니터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53.2%에서 69.7%로 16.5%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69.7% 그러니까 70%가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2026년이 되면 한국의 나라빚이 69.7%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표는 무디스의 국가별 신용등급을 나타난 표인데요. 국가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순서부터 쭉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에 한국이 39.80%로 부채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236.40%인데 신용등급이 A1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는 181%인데 CAA2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BBB가 제일 낮은 정크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B등급 이하면 얘네들은 쓰레기등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등급인 애들이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슬로베니아가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40%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A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A2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70%가 넘는 나라 중에서 기축통화국을 빼고 거의 대부분은 BBB 등급, 정크등급 이하를 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70%가 넘어가면 얘네들은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한국이 부채 조절에 실패해서 2026년, 앞으로 한 5년 남았죠. 그래서 진짜로 70%까지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슬로베니아처럼 BBB 등급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면 한국은 환율이 오르면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갈 수가 있죠. 외국인 투자는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외국인에게 달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외안보유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외안보유구가 바닥나면 1997년 IMF 위기처럼 구제금융을 우리나라가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요즘에는 추세가 1998년 러시아 디폴트 이후 외국인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외안보유구가 헐어서 주지는 않습니다. 이때 러시아의 재무장관이 아주 큰일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외안보유구가 헐어서 달러를 안 주면 어떻게 되냐? 환율이 무지막지하게 뜁니다. 따불 떼요. 바로 1200원이다 그러면 2400원까지 뜁니다. 그리고 금리를 터키처럼 25% 이상으로 올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캐나다처럼 90% 가까이 되면서 신용등급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도 영연방국가죠. 그리고 캐나다 달러의 국제적인 위상이 한국과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캐나다는 지금도 USMCA로 미국과 딱 붙어가지고 경제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우방이죠. 미국의. 그런 면에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경우 미국이 정말 보이콧을 한다면 한국은 정말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본처럼 미국이 보이콧을 하면 같이 보이콧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일본은 중국에 올림픽 보이콧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측통화국인 일본은 중국에 엔화 자금을 엄청 투입했기 때문이죠. 중일 통화 스와프를 트럼프 시절에 맺었습니다. 이것은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맺은 통화 스와프인데요. 미국과 한창 싸우고 있는데 왜 일본은 아베가 중국까지 건너가서 중국에 왜 돈을 집어넣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이 한방에 무너져서 세계 경기가 흔들리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돈을 집어넣어서 중국이 망하게 하지 않을 정도로 자금을 집어넣으면서 무역관세를 통해서 중국에 타격을 가하려고 설계를 했기 때문이죠. 당시에 미국의 트럼프와 일본의 아베의 미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공사 자금에 대한 보증을 일본의 엔화로 일본은행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일본이 대놓고 미국과 지금 쿼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때릴 수가 없어요. 지금 센카쿠 열도를 중국하고 놓고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은 현재 쿼드에서 지금 인도는 때리지는 않고 있고 일본은 못 때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한 나라가 호주만 남았죠. 그래서 호주만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에다가 폭탄 때리고 그렇습니다. 관세폭탄 때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의 압박이 아주 전방위적으로 심해졌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슈퍼컴퓨터 업체 제재에 중국 모기가 무는 것 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앞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 슈퍼컴퓨터 업체들이 중국군의 슈퍼컴퓨터 제작, 중국군의 현대화 노력,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했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요.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 SK 중국 공장 초비상 미 반도체 핵심 장비 중수출 금지 추진 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얘기가 어려운 얘기 나오고 있지만 10나노 이하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이게 EUV 노광장비를 갖고 빗으로 식각을 하는 거죠. 빗으로 반도체를 깎아낸다 이런 말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ARF 장비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한마디로 아주 고급진 반도체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다 뿌릴 수 없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은 실제 전쟁을 염두에 두고 중국을 군사적인 후진국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민간 방위산업체와 펜터곤 등에 접근을 해서 미국의 무기 설계도를 털어가지고 역공학 즉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가지고 무기 현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에 스텔스 전투기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이게 젠20 전투기도 이렇게 러시아의 수호기 전투기를 역공학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에 발목 접힌 중국 스텔스기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젠20, 그러니까 제20은 처음에 수호기 27에 들어가는 러시아산 AL-31F 엔진을 사용했어요. 나중에는 이 엔진을 복제한 국산 WS-10 엔진을 장착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산이라는 건 중국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두 엔진 모두 제20의 무거운 기체를 감당할 만한 추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파쳐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엔진입니다. 엔진만 만들어 놓으면 껍데기는 그냥 만듭니다. 결국은 수호기 57에 들어가는 AL-41F1 엔진을 수입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복제를 우려한 러시아가 판매를 거부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련이나 아니면 소련, 러시아나 아니면 미국에서 그 엔진을 수입을 해가지고 제트 엔진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제재가 들어가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미국과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비행기, 스텔스 비행기들은 실전 배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는 중국의 무기는 수천기에 달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주요 핵심 부품이 바로 반도체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 10나노 이하의 첨단 공장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미국의 기술을 쓴 장비 반입만 금지하면 되고요. 해외에서 중국 법인의 반도체를 반입 못하게 만들면 미사일의 숫자를 늘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 행전쟁을 할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낼 때나 아니면 미국의 항공마음이 만약에 중국 앞바다에 떠 있다 이럴 때 GPS 좌표하고 항로를 계산하는 게 바로 중국의 슈퍼컴퓨터가 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슈퍼컴퓨터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에 바짝 붙었다가는 중국의 시범 케이스로 호주처럼 제재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미 사드 버복으로 중국이 어떻게 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중국에 붙었을 때는 경제적으로 아주 큰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IMF로 우리를 그냥 보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작살이 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외교를 잘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보복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요. 부채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2026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언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잘못하면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미국은 이제 주식을 끌어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앞두고 경기를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지 이제 달러와 가치가 높아지고 달러와 가치가 높아져야지 아주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론은 달러를 모으는 일에 힘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자는 얘기고요. 기회를 노리면 반드시 서울에 부동산을 살 기회는 온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은 이제 만약에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서울에 이제 부동산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모로 경기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언젠가는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달러는 오르고 서울의 부동산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주식 매수일은 마이너스 3% 같은 2021년 3월 18일에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1년 4월 19일이다. 8그레이 상승은 마이너스 3%가 끝나는 신호다. 세계 1등 주식이 더 떨어지면 정해진 비율대로 말뚝박기를 하자.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행한다는 것이고요.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략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부동산 투자 기회 오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